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희 실장입니다. 이 차량도 정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의 한 400만원 지금 마이너스 보고 있는 차량이고요. 벤치의 A클래스 W176A200 차량이고요. 2017년씩 26,000km 탄 차량이에요. 완전 무사고의 정말 전구 최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이 차량.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.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이 벤치마크가 더 유난히 돋보이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그리고 날렵한 헤드라이트, 데일라이트 보시면 너무 멋스럽게 되어져 있고 2만km 정도밖에 안 돼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흠잡을 거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요. 산틴적인 부분도 진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% 정도 남아 있고요.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타이어 인치는 16인치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, 뒤쪽도 90% 정도 남아 있고요. 뒤쪽 힐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이나 내려오는 이 라인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. 뒤쪽에 보시면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아래쪽 보시면 일반 공구 삼각대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뒤쪽에 후진할 때 여기서 후방 카메라가 쭉 나와요. 여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기 후방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도 정말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흠잡을 게 전혀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시다가 팔아도 마이너스 절대 안 보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되게 훌륭하고요. 바닥 상태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. 키도 두 개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.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. 여기 키로수가 26,397km 탄 차량입니다. 여기 보시면 블랙버스 카메라 여기 보시면 이심 룸밀러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잘 빠진 산누프까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이고요. 가운데 센터페셔를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따로 별도로 없고요. 이렇게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 라인 되게 깔끔하고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좋고 남성분들이 타기에도 되게 호감 가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열선, 여기 오토스탑, 위피선 깜빡이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차라고 진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. 흠집 전혀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콜톡박스도 되게 깔끔하고 여기 조거셔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힐 보시면 와 그냥 너무 깔끔해요. 흠집 전혀 없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론 보고 있는데요.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 정말 흠잡을 게 없는 짧은 키로스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.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도 꼭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, 엔질론 상태 보셨고요. 정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에이클래스 찾는 분들은 꼭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좋은 차량 할인된 가격으로 마구마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경은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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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